안녕하세요. 빅머니의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MTN 이학용 전문의원 자리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한 번씩 여쭤보곤 하는데요. 오늘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SNS 핫이슈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섯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총 다섯 종목 들어와 있네요. 포스코 ICT, 어제 급등했었죠. 최근 전기차 이슈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실적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루맨스, 요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LED 조명 각광받고 있죠. OCI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도시바의 기술이 SK 하이닉스로 유출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2월부터 좀 주춤하는 모습 등 눈에 띄고 있네요. 포스코 ICT부터 좀 살펴보게, 속을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재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악재냐, 호재냐 보면 호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올해 내년 되면 눈에 많이 볼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반 시절인 충전 시설이요. 급속 충전 시설을 이마트랑 이분에 같이 한다는 거니까요.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장기자로 보셔야죠. 주식은 단기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도 같이 수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오늘 아침 증권사의 신규 추천 종목 중에요. 삼성 SDI 역시 전기차 이슈로 추천이 됐습니다. 크기는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포스코 ICT와 삼성 SDI 중에 꼽아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장기자로 보면 좀 점잖은 분이라면 표현은 그렇지만 삼성 SDI가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모멘텀 때문에요? 일단 삼성 SDI는 작년 사반기에 적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하고요. 결국 BMW i3가 우리나라도 판매 시작된다는데요. 그런 건 전량 삼성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런 모멘텀 보면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삼성 SDI다. 물론 올해는 아직 아닙니다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계속해서 화학 섹터 요즘에 매도 물량이 상당수 출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어떤 시각이세요? 맞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도 문제지만요. 또 하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원유 생산에 대해서 미국 쪽의 생산 캠퍼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액산 석유와 기초 제품들의 가격 경쟁률이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중국의 석유 업체들의 수익성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뉴스라든가 이런 걸 실적 포함해서요.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소는 보수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SNS 하드시 종목 5개가 있었어요. OCI도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보였거든요. 이 다소 종목 중에서 역시나 위원님이 생각하는 탑 종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4만 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3만 7, 8천에서 횡부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이 중에서 탑이 아닌가 싶네요. 롯데케미칼과 OCI가 같은 화학 섹터인데 함께 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에 대해서는 한동안 태양광 관련주 잘 나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OCI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조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요. 다만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전환하면서요. 확실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011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나마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NS 하드쇼 종목을 확인해봤고요. 또 키워드 열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도 저희가 뽑아내봐야겠죠. 어떤 키워드 들어가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